1. 2. 2. 2. 2. 3. 3. 4. 야들 사정을 극지왕은 먹고살기가 좀 힘든 것 같다. 2. 4. 5. 5. 5. 5. 5. 5. 5. 5. 5. 이게 눈가리는 뭐지? 아아 또 전기 없어. 쓸데없는게 너무 많나? 야 배분을 잘해 먹어야 되니까 빡시네. 물고기 사냥하는데 하나도 있나? 없지. 아 하나도 있네. 4. 5. 5. 5. 5. 6. 5. 6. 저게 뭐냐 일자리에 사람만 집어두면 되는데 빨리 늘어나라 야 저거 음료수를 절로 못 보내나? 음료수를 절로 보내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음료수를 저렇게 편성해서 다시 절로 다시 보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음료수를 여기서 못 보내나? 여기는 일꾼이라든지 뭐냐 뭐가 많거든 솔직히 여기는 남아둬라 쓰읍 무역은 못하는가 자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스페이스 포스트에 레벨이 딸려갖고 저기 지금 못 옮긴다고 오케이 스페이스 포스트에 레벨이 딸려갖고 보내는데 힘들대 결국에는 포트를 올려야 된다 이기네 이렇게 쉬 아아 또 왔어 빌어먹을 스페이스 포스트에оф 스페이스 포스트에 있는 액션을 와 자꾸 비행령을 건드려먹는거야? 다 뚜껑에 패 없어버릴테다 자 뚜껑 패러가자 전쟁이다 대체 왜 자꾸 쳐들어온거냐고요? 지들도 먹고살라고 솔직히 얘기하면 먹고살라고 쳐들어온거지 우리에게 단지 방해가 되니까 죽이는 것 뿐이지 지들도 먹고살라고 쳐들어온거야 다 먹고살자고 한 짓입니다 우리는 저걸 때려붙을 의무가 있다 저게 방어구절이구만 이거 완전 개판이잖아 이거 또 방어기지까지 지으셨어요? 야 훌륭하네 슬겼다 좋됐다 무브 공격함도 편성 공격개시 쓸어버려 공격개시 방어가동 폭탄통화 후우 자아 공격개시 이제좀 싸울맛이 나는구만 자 쓸어버려 일단 힐러부터 끊어내자 오케이 힐러 끊었고 경주 끝 버스터콜 하나를 손에 넣었다 날려버려 야 지옥으로 막 달려드네 오케이 격파했고 소리를 하고 가야겠다 소리를 하고 가야겠다 소리를 하고 가야겠다 폭탄 받고 날려 그렇지 요거서 지금 우리 영국이 건드리면 아주 네모되는거야 저놈들을 날려버려 자 아이 훌륭해 부실공사 개꿀잼 음 자 지금부터 공격명명을 하다란다 저길 날려버려 나잇샷 이 안에 들어가 게임판 줘도 될거 같은데 요총이 글러먹었구만 잠수함 공격개시 잠수함 공격개시 와 잠수함 다 깨지네 아 아 빨리 저 발 날려버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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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 압도적인 힘으로 농장 날려버려 공격매물 아들 저길 날려버리겠다 이사 나잇샷 공격개시 영구단지 구했고 자원 내라 우주 엘리베이터 건설 완료 나잇샷 왓더빡 왓더빡 야 저장 아아 저장 안된다 싶은데 이거 저기요 이러면은 매우 상당히 곤란하고 침착하고 마태기가 없네 이거 무지개 일단 일단 들어가 봅시다 아왜이래 아 졸리냐 오늘따라 역시 너무 과도하게 쳐놓으면 안 돼 피곤하다못해 졸리다 연결해가 된다 싶은데 아노 되네 레벨 7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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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하자 여기 연결했죠? 여기에 그 뭐냐 궤도 엘리베이터 연결했지 않나? 일단은 저기 궤도 엘리베이터를 건설했단 말이지 자원 보냅시다 일단은 업그레이드 어? 어? 아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수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유니온은 무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당신은 콜론이 슈틀들을 보내줍니다.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수업을 진행할 시간입니다. 시벨이 너무 부족한데 여기? 사람이 좀 늘어나? 사람이 늘어나는 생각을 안하는데? 발전기 방금 극지방을 어떻게 해야되나? 극지방을 어떻게 관리해먹어야되 발전소를 지으라카는데 지을 데가 없어 뭐쩌라고 이거 이거를 포기해야되나? 일단 돌려봐 일단 돌려봐 여기 빨리 심폐선생스레가 살려야 된다고 이 곳은? 너무 나쁘지 않네요 이 곳은 설탕이 없지 스페이스 셔블더킹 일단은 일단은 심폐사생설 하고있어요 건물 덕그레이드가 된다오 아 그렇네? 야 진작 얘기를 하지? 몰랐어 뭐야 이게 우와 맞네 이만큼이나 필요가 없네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네 저게 멀쩡 상무지 탄광입니다. 예, 탄광이에요. 일단 오렌지 주스만 들어오면은 어, 여기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? 아니야, 반대로 됐어. 여기서 일로 오렌지 주스를 보내. 일상에 비해 온 온도를 트랜스퍼라우트 시작된 자, 그럼 일단 오렌지 주스 해결되지 여기 일단 오렌지 주스 해결되고요 그리고 이 멍청한 놈들은 물 마심듯이 와 오렌지유 덜 마심듯이 때려버릴라 내 말이 그말이야 잠만 이거 지을 공장이 없네 이걸 날리고 이거를 지어야 되는데 이걸 지을 공장이 없어 공장을 야 지을 데가 없잖아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 미친거 아니야 이거 거의 베이스를 다시 때려 지어야 될 판인데 그러게 다시 보네 저 안되면 저기 장치 늘려야지 뭐 방법이 없네 차라리 이 섬을 먹길 먹길 그랬다그냐 와 5만원드네 5만원 대출받아서 지어야 되나 아 저 지었긴 해야되는데 머리 아프네 이거 여기서 왜 하필이면 전기가 이렇게 많이 되냐고 이거 없애면 전기때문에 머리 아무것도 못하고 전기가 잘못했네 야 너무 비효울적 인거 같애 이것도 전쟁이 가능합니다 놀라운 일이지만 가능하더라고 이건 뭐에요 도대체 뭐하는건데 도대체 아 생산성 올려주는거야 아 이것도 이만큼 필요없네 이리 해놓으면 되네 이리 해놓으면 되네 이리 해놓으면 되네 내가 그런 본부에서도 뭔가 도시재정비 한 번 해놓으면 될거같애 뭐야 이거 여기서 아 이걸 생산을 해야돼 내가 생산을 방법이 없네 별짓이 아니네 정착지를 잘못 골랐어 빌어먹을 정착지가 글러먹었어 바 바다키스 엔터프라이즈 도인 비즈니스 도인 비즈니스 도인 비즈니스 도인 비즈니스 도인 비즈니스 이즈 도인 비즈니스 와 행노답인데 도인 비즈니스 저거 다시 할까 다시 하자 다시 하자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대상통혁명의 장점을 입력해 지켜주는 것까지. 하성이되. 거의 다 있긴 해요. 그냥 고맙습니다. 글로벌과정과의 특策의 완료, 구성issional들 등등. 뭐라는거지 알 수가 없네 자 다시 간다 좋아 정말 돼도 안을 리키입니다 와 미친 리게임이라니 답이 없네 자 여러분 리게임 했고요 일단 정말 가만히 생각해도 이건 될짓이 아니라는걸 느끼고 있습니다 나도 느끼고 있어요 자 그럼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0 아 사람 살게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이거 한개 그 다음에 이거 한개 그 다음에 이거 한개 그 다음에 쌀집 한개 끝 됐다 됐어 완벽해 어 기다리면 됩니다 어 기다려갖고 작업 만들어지면 이제 그걸로 꿀을 빨면 돼요 아 아 쟤로부터 야 한시간동안 고생한게 날아갔다 뭐 한시간쯤이야 아 단지 쪼까 스펙 닦으랄 뿐이요 빨리 찾아가라 자 자 지읍시다 자 지읍시다 자 현재 21개 4개만 더 짓고 다음 테이크 타야겠다 4개 더 자 그리고 50명 모으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아예 그냥 계획부터 완벽하게 진행해서 헤쳐먹을거야 아 아까는 너무 뭐니야 너무 건성건성한거 같애 자 자 일단은 물 가져오겠습니다 일단 물 그 다음에 센터를 여길 박고 여길 센터를 박아놔야지 가져오는데 무제가 없어요 아 잠시만 아 아 잘못했다 이거 황물 안될건데 아 이런 빌어먹을 일단 일단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풍력발전소 아마 이거에 보조건물이 무조건 있을거야 없네 이걸로 보조건물이 없네 아 이거 수력이 있었나 수력발전에 아마 보조건물이 되쉽다 야를 다음 테크 올려야돼 일단 200명 거주시킨 다음에 다음 현재 180명 이거 지었으니 200명 돌파